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크림, 누들, 떡볶이. 거기다가 전복, 가리비, 블랙타이거, 새우, 그리고 중국당면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클이고요. 조금 더 맵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조금만 넣을게요. 오늘은 정말 조금 갖고 왔어요.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꾸다 꾸다. 너무 좋아. 상상, 전복 하나 먼저 먹어볼래요. 짠. 전복 진짜 맛있다. 이게 본탄한... 음... 크림 파스타 소스, 버섯 들어간 거예요. 먹어본 것들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서 이것만 먹고 있어요. 오, 너무 맛있다. 카레비... 재raum? sweets, 150,000 troubles. 그리고strong, 택배의 주eln 한입에서 줄여 timeframe 이였어요. 정말 Natur앤ison. 누에떡볶이랑 중국당면이랑 같이 좋아요 크림 파스타랑 중국당면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제가 중국당면 요리 중에서 좋아하는 요리 중 베스트 3회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이 크림 파스타 소스가 면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약간 느끼할 땐 청양고추 음 매콤 이거는 블랙타이거 새우에요 짠 대두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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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핳 음.. 식감 죽인다 피클얼 이게 크림 파스타 소스랑 매콤한 청양고추가 만나니까 진짜 맛있어요 느끼하지도 않고 양파는 달콤하고 마늘같이 넣어서 마늘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쯤에서 전복 묻혀서 진짜 맛있다 소스가 굉장히 진해요 뭐 저는 시판용을 했으니까 소스맛 해물맛 우리 식감인거죠 그냥 떡도 밀떡이라 쫄깃쫄깃하고 중국당면만 중국당면만 기침 별도 소스 묻혀서 새우도 진짜 국찌개 밥반찬 뭘 해도 맛있는 것 같아요 크림소스 듬뿍이랑 누들떡이랑 청양고추맛 크림소스 듬뿍이랑 여기 최고죠 최고의 한입 이거 심했다 맵겠죠 뱃뱃뱃뱃뱃뱃뱃뱃 달아요 달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크림 누들 떡볶이 그리고 파스타 중국장면 그리고 해물들 정말 너무 잘 어우러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청양고추 토핑까지 완벽했어요 그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 오죽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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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